여보소사령본수 옥물 맞거나 삽물 맞거나 거진 하나 못 보았나 얻어먹는 것도 못 봤네 아이고 이건 말인가 우리 서방들 어디 가고 나 죽은 어제도 젊어두시나 서정 데려가였소 아 이녀 내가 이녀 창가소부로 관장받아가시니 시길련이오 본관은 정의들었다고 수청을 받으하시되 영리 잠깐이네 내 수청도 구역할까 오늘부턴 단장하고 내받아 수청다 유벌삿수님 어쩌시오 저 아부사수님 저쇼시오 성성농주 푸른 미치 눈비군들 변하오며 성성농주 신간설벽 푸른 호드밤오가 바람이 비군들 우르르 어딜까 어서 글쎄 주여주오 양반은 이반이오 동장인자가 문 밖고 왔으니 어서 글쎄 주여주오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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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한다 어렵지구나 좋구나 시와 그려져 술 씌워 밤에 족쇄 끓으라 눈이 걸음 볼기 사지졌네 불낸 수사를 격쩍 주니 알겟돌 석은 술이 좋고 무게 큰 칼돌 격쩍 주니 몸둘리 경사지졌네 우리의 어머니는 오래 잘 가시고 이런 경사를 모르시나 그리고 여러 가지 문을 요리하여